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춰서 폴로라님과 함께 젠가 게임을 해보라옵니다. 젠가는 정말 정말 유명한 국민 게임인데요. 네 오늘 중요한 구칙은 딱 한 개 있는데요. 한 손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. 이제 막 이쪽에서 가운데 거 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뺄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되고요. 그리고 오늘은 벌칙과 선물이 있습니다. 선물이면 가지는 건가요? 네. 예! 네 먼저 벌칙은 이 누날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. 말린이면 맛까지만 썼는데 어렵죠.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네 그리고 선물은 바로바로 어피치 보조 배터리입니다. 맞아요. 네 오늘 폴로라님이 어피치 좋아하신다 해서 제가 어피치 보조 배터리를 골랐습니다. 어휴 여기 막 붙어오르네요. 소연님 저 보조 배터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군요. 제발 이기기 해주세요.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. 안남은 진다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예. 네 그러면 먼저 해주세요. 무너져라. 무너져라. 네 한 손만 사용해서 해야 돼요. 자 됐고요 이제 제 차례. 음 저는 여기 유비는 이것을 뭔가 린님은 뺄 때 겁이 없이 빼놓은 거 같아. 아 맞아요 제가 재미로 가미라 가미라 이제 톡톡 쳐서 이제 이게 뻑뻑한 건지 아니면 헐거운 건지 알아보고 하는 거죠. 네 오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기나 누가 패배하나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원래 18층이에요. 여기까지 18층인데 여기 한 층 쌓았죠.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나입니다. 한 쪽만 빼는 게 나아요. 가운데 걸 빼면은 나중을 뽑을 게 너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걸 주로 뽑도록 할게요. 여기 있는 거 어 왜 안 뽑아져. 여기 있는 거 어쩌면 안 뽑아져. 저 이거 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털고 온 게 별로 없어. 맞아요 이제 플로라 님 차례 아 플로라 님 간단하게 아 웃어. 어 올릴 때도 조심해야 돼 이거 저도 저번에 친구들하고 했을 때 올리다가 잘못해가지고 툭 떨어졌어요. 네 제가 줬어요. 제 차례 저는 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빼도록 하죠. 안 넣어지겠지 어 어딨어 도착해 깜찍해 깜찍해요 나이스 으아아악! 살려주세요 플로라님이 어피치 보조 배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쵸?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! 찌릿! 저는 이거 대박 먹도록 할게요 어... 어떡해 살 거 없어 되자! 아 맨 밑에 가운데에 맨 밑에 거는 이제 옆에 두 개를 빼면은 너무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오오오오오 흔들려요 어떡해 아 어떡해 과연 플로라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.. 됐다 방금 전에 진짜 흔들렸어요 긴장되는 순간 마디님 성공합니다 예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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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흔들린다 마디님 과연 과연 어어엇! 아잇 됐다 됐다 또 이거 쏴 faire 쪄 crist 근데 뭐야 크린즈 진짜 궁금해요 세 봐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여섯 스물 스물 둘 빈 뜁 툭 뽑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하면 무너지를 무너지잖아요 나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왠지 이거는 이제 옆으로 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제 톡톡 치면은 흔들려서 얘 밑에가 이미 약해졌어요 많이 저는 1분 저에게 응원 내주세요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영상에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긴장되는 순간 포로라님은 과연 무엇을 뽑을까요?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다 저희가 직접 쌓은 거라서 위에 거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뽑으면서 더 위에 쌓아가는 거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무섭다 무섭다 왔습니다 왔어 여기다가 됐다 됐다 24층 네 24층이고요 이제 포로라님 차례 숨을 못 치겠어 숨을 못 치겠어요? 심호흡을 하고 이거 바람을 불러볼 것 같아요 아 이거 불면 넘어져요 젠가 없는 쪽으로 심호흡을 됐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나요 포로라님의 선택은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완전 넘어질 것 처럼 흔들흔들하네요 언제 뺐어요 아 이거 빽에 많이 없어졌는데 아 이거 빽에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있네 아 맞다 아니요 아 여기 하나씩만 남으면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하나씩만 남으면 위험하죠 위험했다 위험했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위험했어 이제 저 표현나가 이기는건가요? 아 그건 왜 뺐을거야 내가 누나야 다음에 이기면 되죠 누나면 이름쓰기 하셔야죠 네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이린 마이린 하도록 할게요 먼저 미음 네 미음 했구요 아 이음 했구요 이 린 아 리을 어려운데 아 아파 리을 한번 해볼까요? 아 더먹어 어려워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2전 2 했구요 이제 니은 마지막입니다 끝 피ский 네 그러면 이제 포즈 對不起 포즈배터리 들어야죠 예! 아 어머 감사합니다 어피치 포즈배터리 이거 보여요 너무 귀여워요 아 안 빠져 와 진짜 귀엽죠 여기 안에 선도 있대요 모든 핸드폰도 다 연결할 수 있는 아이폰도 충전할 수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 나온 C 이제 거기까지 또 안에 파우치도 들어있어요 이거 무드를 푸르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푸르라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증가 이기셔서 한 거잖아요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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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푸르라님과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증가 게임 해봤는데요 아 제가 아쉽게 졌지만 아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추석 연휴요 잘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마이린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마이린TV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로플루라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